신천지 교인 스스로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에 극단으로 감염된 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 상당수가 신분을 속이고 전국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급히 교인명단을 확보하고 방역에 나섰지만 수백만에 달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연락을 끊고 잠적해 전국적인 확산방지의 예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민들이 신천지 교의 자체를 이단이나 사이비로 몰아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천지 교의 관광자와 신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천지가 국민들이 성토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단이자 사이비 종교가 맞습니까?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가 맞으면 신천지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잠적한 신도들이 정부 당국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천지 신도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잠적한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염될 것이고 이어서 당신들의 이웃들과 친족들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될 위험에 노추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천지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전락해 처벌받고 해체되거나 영원히 국민들에게 사이비 종교로 천대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신천지를 사이비로 전락시킨 것은 타 종교의 신천지에 대한 매도도 아니오 더군다나 불같이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도 아닙니다. 가끔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신분을 숨기고 잠적한 신천지 관계자와 신도들이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와 신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진정 신천지를 정상적인 종교로 생각한다면 당신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방역당국에 연락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신천지가 사이비로 전락하는 것은 바로 지금 신천지 신도 여러분의 행동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 점이 더욱 높은 이쯤보자나 예 유진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